통하지 않았습니다. 요... 자 스피드 대결이에요! 오우와Г! 먹교로 밀어냈습니다! 김호규 선수가 밀어냅니다. 그죠네요? 오오, 김호규와 박중진. 오우! 오오오오오오오어어어 야... 선수들 지금 자, 응 intrig했어요. 자, 이러면 안 됩니다. 자 사실 뭐 김호규 Preis과 박중진 선수 모두 성격이 있는 선수들이죠? 그렇죠 그렇죠. 자, 여기서 일단은 밀었어요. 밀고 난 이후에 김효구 선수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또 밀었어요.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전선에 나서는 선수 두 명이 맞붙다 보니까 싸움닭이에요. 싸움닭.